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 계단 운동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힘을 젖어 빨면서 계단을 오르듯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한번 왔다갔다 하면은 횟수가 하나 오르네요. 오른쪽 왼쪽 해주시면은 허벅지 근육도 중아리 근육도 꽤 발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참 좋을거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시면은 다이어트에도 꽤 도움이 되실거에요.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